금정총림 범어사가 내년부터 제적스님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초수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범어사는 제적스님들의 전법과 수행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종단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주지소임자가 아닌 스님과 월 보시가 100만 원 이하인 스님입니다. 범어사는 제적스님 570여 명 가운데 250명 정도가 신청해 연간 6억 원가량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 제정은 마하사와 법륜사, 서남사, 성주사, 운수사, 은하사, 장안사 등 교구 주요 사찰에 책정된 연간 10억 원의 특별 분담금으로 운영됩니다.